내가 잔해를 다시 데려왔지 뭐야 왜 데려왔어요 아크리면 다시 데려올 만하지 첨탑에 왓처가 온 이유는 니오우가 아일런트랑 이펙트를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첨탑에 처음 붙잡은 온 애가 아이언클레드랑 펌파 퍼접이네 대충 사일 디펙트 이딴거 들고 왔는데 굿노 악마의 형상 굿노 뒤져본다 뭐? 검 회중시계 회중시계 도심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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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썸네일은 머검입니다. 2000뒤 대강으로 신장 쑥이는 거 맞죠? 몸바 갈 건데? 사신! 하필 나온 게 고통의 표시이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소주 할까? 소주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놈의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뭐 이놈의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뭐 이놈의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에드워드 엘릭서 해먹어 이건 풀피 가능하니까 초바신 불일 필요 없다 애매한데 어 이정도면 풀피랑 비슷한거 아닙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잠도네 위험하긴 하네 맥렬 퍼즐의 사열 아니 미친 이 똥땡이 쓰레기 게임 그래민 비만율 하드캐리 중 아 내 체력 어디간 내 체력 여기 있었네 제가 찾던 체력 여기에 있었네요 아이씨 디질래 그램 린이라 같은 그램 린이라고 편드네 아이씨 아이씨 다음엔 안 들어 내가 찾던 체력 여기 있네 그래 민스 어우 왜 이렇게 아파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회력 다 못찾어봤네 에이 맛없다 다 못찾어봤네 다 못찾어봤네 다 못찾어봤네 다 못찾어봤네 호오오오오 니 메 수환하나? 야 수집까지 못때라 수환 안할거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경기 특... 똥 쓰레기 같은 것만 줌. 전경기 완전 그냥... 큰일 나시고 오라니까... 전경기 특... 전경기 특... 전경기 특... 전경기 특... 전경기다리... 전경기 특... essentially... 전경기 특... 전경기 특... 전경기 특... 그래서 사락은 언제 준다고? 좋다. 언? 예. 배판났네. 찌. 배판났네.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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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경기가 있으면 좀 못 나오는 신용이라도 해봐라 규준 닫을만은 한 대 앞에 상점이 없네요 보면은 이 규준이나 고통의 표식이나 크게 다를게 없어 그저한테 못쓰고렴 호샷 써야겠는데? 아... 사실 왜 이러는데 킬각이었네 오히려 좋아 꼬리검 스네코를 곁들인 네이돌이오 꼬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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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음표 이제 물음표에서 상자 튀어나오면 좀 꼬리검 좀 꼬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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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원 언제 다 쓰지? 미친 규준 살려줘 애가 오게끔 세력 쓰레이됐다 무감각 아이참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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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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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다신 어디갔냐고? 3개 돌파 이 정도면 할거다 했다 4개 돌파 5개 돌파 5개 돌파 5개 돌파 5개 돌파 뽑다 미도류사신이 안되서 뽑다 5개 돌파 5개 돌파 5개 돌파 모조리 돌육을 내버릴 수도 있다 거짓네 게임 쩍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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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이오스 첫 씬 드럽게 안되네 진짜 헐 어 쓸고도 없는 한개 돌파는 왜 세개나 있어 유물 꼬라지 마라 진짜 공짜로 줘도 안산다 진짜 하지만 공짜죠 크렉소 크렉소 이사회생이 빠졌네 오 오 오 오 엘릭스워 엘릭스워 뒤져 엘릭스워 엘릭스워보다 파워머 포션이 낮겠지? 음 맛있다 첫 턴 개꿀 두번째 턴도 개꿀 어 어 힐코덱을 운영하는 나 힐코덱을 운영하는 나 힐코덱을 운영하는 힐코덱을 운영하는 힐코덱을 운영하는 힐코덱이 힐코덱을 운영하는 힐코덱이 아이온클레드님의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심장도 좀 때리고 그래야지 그래야 좀 심장도 즐겨야지 우효 정말 정말 이지하군 영코딸이 공카 났으면 1400킬 하는데 스네코 이때는 이때다 싶어서 영코 막 뽑는거 봐 이미지의 메이킹어넨 숭물자식 이야 일